우렁차의 향이 나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약간 안녕 우렁차! 약간 이런 느낌의 당큼하면서 차에서 주는 그렇게 좋은 향이 좀 달콤하고 복숭왕차 그런 향이 나요 앙데에 너무 달지 않고 달콤한데 너무 시지 않아요 뭔가 기름진 거를 먹었을 때 이거 마시면 이렇게 싹 잡아줘서 그럴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크림 같은 느낌의 음식과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일본식 약간 욕한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이거를 먹으면 티다 보니까 티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마셔도 어울릴 것 같다 온천하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고기 씨앗 아 Ne dá 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